춤추면서 만나도 괜찮겠다 그죠? 그 마무리가 춤으로 마무리하니까 보기가 좋네요 자 박광식의 무대였고요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분은요 아주 존함이 굉장히 특이하신데요 주상박씨가 노래 준비하고 나오십니다 천사의 님 음악 주십시오 무중미곱 삶감기를 겨보라 자막 아추장 бли Want Off 마치다 소소리가 살았는 너무나 아쉬워서 그리워서 울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당신은 먼 모습 저렇게 내 가슴에 눈이 되나 당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메일 영동거리에서 백예로 격떡하게 당신의 백예로 격떡하게 당신의 백예로 격떡하게 당신의 백예로 격떡하게 당신의 백예로 격떡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